성령과 구원 성령과 구원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8번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 주제로 하겠습니다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 유치한 신앙은요 자신의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영혼육의 뿌리이신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도요 영혼육이라는 게 나의 영 보세요 나의 육과 혼 우리가 혼과 육은 알죠 내 마음과 내 육신 애 뿌리는 나의 영인데 이 영은 뭐냐 정체가 나의 영에서 나의 영이란 건 I, M인데 나라는 현존에서 이 혼과 육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나의 영혼육의 뿌리라는 건 사실은 이 영이 뿌리죠 영이 하나님이에요 영이 그대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치한 신앙은 밖에서 이 우리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혈육의 자녀 마음에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혈육의 자녀 마음에 영이 자기 전제의 뿌리라는 걸 모르고 나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도 나랑 별개고 그리스도도 나랑 별개고 성자도 나랑 별개의 존재고 성부도 나랑 별개의 존재고 그래서 이들을 성부를 믿건 이 혼으로요 그리스도를 믿건 나 밖에 있는 존재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요 유치한 신앙이고요 성숙한 신앙은요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성부가 결국 하나님의 영의 뿌리가 성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의 뿌리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영혼이 현존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막연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건 좋은데 나 밖에서 믿으면서 나랑 연결고리가 없어요 성령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죠 나랑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자가 그리스도요 이 성령이 그대로 성부의 영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 밖에 하느님이 계시고 나 밖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는 있어요 믿음으로만 버티는 단계가 유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다 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이 단계입니다 성경적 설명 드려보세요 아니라고 하시기 전에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만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령의 안주하고 성숙한 신앙은 달라요 성령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신령한 존재가 돼요 사도바울이 신령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지금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이 존재를 혈육의 자녀라고 그러면 혈육의 자녀죠 이 영혼 육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영을 깨달은 존재를요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 이 성령의 기반에서 혼과 육을 굴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녀라고 하자고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법은요 성령의 안주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알면 성령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는 게 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꿰뚫어보며 진리의 의거에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니까 영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 정의 제가 얘기하는 겸손 지혜의 이 진리가 선명히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영을 혼이 받아들이고 각성하고 이 혼이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게 성화잖아요 성령 받는 건 칭의 영이 강림하는 건 칭의 혼이 거룩해 주는 건 성화 육까지 부활하는 건 영화 그랬잖아요 그런데 칭의 성화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진리를 꿰뚫어보며 알아야 실천하죠 영적 식별 능력을 갖추고 진리의 의거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막아가지고 실제로 혼이 거룩해져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칭의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은요 유치한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보태요 이런 교회일수록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할 때 대면에 목숨을 겁니다 왜? 유치한 신앙의 단계라 온라인 예배하면 작살날 것 같거든요 교회가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 교회는요 거의 종교개벽 수준의 변화를 겪는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실제 목사님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건물에 집착하고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닌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왜 우리가 건물에만 집착했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과 만나는데 온라인 예배가 더 도움되는 부분도 있다 해버리면요 지금 상황이 변하는 거죠 지금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면서요 코로나 상황이 해결돼도 지금 한 3분의 1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할 것 같다 온라인 예배의 맛을 보신 거예요 지금 홍의각당 이 강의 듣고 계신 것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지금 랜선 예배 아니에요? 랜선으로 성령을 만나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랜선으로 만나고 교재도 다 가능합니다 교회 역할 랜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교재, 성령도 만날 수 있어요 말씀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서로 교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강의 중이라 지금 채팅을 못하지 곧 채팅, 곧 방언 터지실 거잖아요 채팅할 거잖아요 교재도 나눠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줘요 저희는 교회가 저희 학당에서 양심톡톡 하듯이 예배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봅니다 추천해봅니다 강추해요 이게 초기 교회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에요 초기 교회라는 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교회 예수님과 함께 놀았던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로서의 초기 교회 전 초기 교회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초기 교회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성도들의 만남이 전 더 초기 교회라고 보거든요 이해되시죠? 성경 들어가 볼까요? 구절 제 얘기가 막 지른 것 같죠? 확인해보자 진짜 그런가? 제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게 충격받을 것 같아요 유치한 신앙이라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분명히 지난 시간까지 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서의 제사함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한 그 거듭남이 아니라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버티는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볼게요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사도 바올일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저자 미상인데 아무튼 사도 바올로 의심될 정도로 사도 바올의 사상과 통해 있다 이건 아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볼게요 사도 바올의 의견과 하나로 잘 통하고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할 터인데 여러분은 지금 훨씬 전에 더 성숙한 신앙의 존재 성숙한 신앙을 하는 신자가 됐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교사가 됐어야 되는데 메토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초보적 진리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 초보적 진리도요 잊어버려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싶죠? 초보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게 지금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를 소화 못하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직접 임해가지고 성령이 자명하다 찜찜하다 여러분 안에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믿어야죠 밖에 있는 하느님, 밖에 있는 성자 그리고 그 성자가 남겨놓으신 말씀 밖에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사도들이 전달해주는 그 말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받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자 말은 좋아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고만 있는 단계를 아직 젖먹이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젖을 먹어야 할 수준이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 지혜란 게 없다 도대체 지혜는 언제 생겨요?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 각성했을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3년 넘게 지냈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성령 받아라 먼저 그래야 내가 너희한테 해줬던 말이 그 진리들이 이해가 될 거다 성령 안 받으면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예수님 말을 매일 듣고 살았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근데 하물며 지금 예수님 뵌 적도 없고 성경에 있는 잘 번역됐는지도 모르는 그 말씀만 믿고 아무튼 십자가에서 못 받게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대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대 예수님처럼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부활할 수 있대 우리도 이것만 믿고 있는 단계는요 유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충격 좀 받으시라고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젖먹이는 아직 어린아이니 진리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못 알아봐요 사도바울은요 알아봐요 왜? 성령의 지혜로 알아봐요 사도바울이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사도바울이 인간의 지혜로 즉 뇌기능이 좋아가지고 아이큐가 좋아서 머리가 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하다 자명하지 않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기가 지우기가 아까워서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안되겠어요 지울게요 이거를 그려놓지 않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버전으로 이거 그린 거 기억나세요? 성령의 현존 성령 각성이 첫째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자동으로 뭐가 일어나요? 진리를 직관하게 돼요 왜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보니까 성령 안에 진리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걸 직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들을 직관하게 돼요 사랑, 정의, 겸손, 지혜의 진리들을 직관하게 돼요 이 진리의 직관이 일어나면 진리를 누가 직관해요? 애고가 직관해요 그래서 애고가 자명하다 찜찜하다가 생깁니다 자찜 그러면 그 진리를요 분석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천한 걸 다시 분석해보고 분석한 걸 다시 직관에 옮겨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에서 일어나야 되고 믿음과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임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분석해보고 이게 기도라면 이건 말씀이죠 그 다음 이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 무한루프에 빠지시라고 했죠 기독교의 이 세 가지 공부 속에서 무한루프에 빠져서 늘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수용하면서 그걸 분석해서 생각으로 분석해서 그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 성령의 지혜를 모르고 진리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초보는 뭐냐 즉 이 성령의 현존을 못 받으면 점목이에요 성령의 현존을 못 받아들이면 못 수용하면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점목이에요 이 성숙한 신앙은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현존 속에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면 칭의어 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분석해서 실천에 옮기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칭의와 성화예요 크게 나누면 이 위쪽은 칭의 쪽이면 이쪽은 성화 쪽입니다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어요 진리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성령과 안 친해서 그래요 성령과 만나면 진리의 말씀이 능숙해져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이 얘기는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 능숙하지 못해요 점목이는 그런데 성숙해지면 이 소리는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이 성령의 지혜를 수용하면 직관하면 성숙해져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된다 성숙한 사람은 양심의 감각을 훈련한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서 영적 식별 능력이에요 자명찜찜 이거 갈라보는 거 이게 양심의 감각 쓰는 거예요 진리를 직관하고 나면 직관 능력이 생겨가지고 양심에 부합하면 자명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찜찜해요 그 전에는 욕심에 부합하면 자명하고 욕심에 어긋나면 찜찜하다가 이게 바뀝니다 양심 감각을 훈련해가지고 양심 감각을 어떻게 쓰는지 훈련해서 선과 악을 식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선과 악 분별이 가능해지면 실천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히브리서에 나와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홍의각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하나라도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저 기독교 분들 중에 제 강의에 와서 막 비방 댓글을 다는 분들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제 편을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세상에 있는 성직자들 편을 드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제림하시면 저는 장담합니다 저랑도 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의 속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당시 사도들이 이해했어요 예수님 속뜻을 그나마 이해한 사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놨는데 사도들 뜻도 이해를 보다니 무슨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해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심한지 안 심한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적교리를 버리고 이 초보적교리가 뭔지 들어보세요 온전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 점먹이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 비교해 볼게요 점먹이와 성숙이라면 초보적교리를 버리고 온전한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초보적교리가 도대체 뭐냐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시를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 일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인류를 대속한 그 사업 그 위대한 일을 믿어라 세례와 안수를 믿어라 세례받으면 성령 받는다는 거 믿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 믿어라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믿어라 이게 기초적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거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믿어라 해요 믿어라 이게 기초적 교리입니다 보면 들으면요 잘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모르니까 믿어라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더더욱 믿어야지 제가 항상 주장하죠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 점먹이 단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점먹이 단계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게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 모르는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모르고 믿다가 나 밖에 하나님을 믿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초보적 교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초보적 교리는요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들한테 일단 길을 제시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확신이 안 들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그래도 일말의 어떤 성령의 빛으로 믿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도 이 작은 신락 같은 믿음도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단계만 머무르면 접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기초적 교리 다시 배우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 얘기는 이런 기초적 교리도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시죠? 이것도 지금 잘 모르시죠? 이것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이 상황 이거 최악 아닙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게 될 겁니다 이런 기초적 교리 다시 배운 일 없도록 합시다 이 얘기는 기초적 교리에만 머물지 맙시다예요 이것만 계속 또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기초적 교리를 최악 아닙니까? 이 유치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려고 이 유치한 믿음에서 못 나가고 계속 여기서만 돌고 있는 건 비행기가요 날지 못하고 활주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활주로 돌다가 멈췄다가 또 돌고 멈췄다가 또 돌고 기초적 교리 배웠다가 잊어버리고 또 기초적 교리 배웠다가 잊어버리고 그 부활 뭐라고 그랬지? 하고 또 배워서 아 회개하라고 그랬지 세례받으라고 그랬지 근데 받아도 아무 변화가 없고 물에 아무리 담갔다 뺀들 성령을 받아야지 세례지 교회 가서 아무리 안수해준들 성령 받아야 세례지 내가 성령을 지금 내 삶의 중심에서 체험하지 못하는데 내 삶의 중심으로 체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누구 부활했다 하더라 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거다 그럼 두려움으로 오히려 두려움으로 겁을 줘서 교회 영업에 도움될지 몰라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이 쫄보들만 나오죠 지옥가기 두려워서 교회를 못 끊는 천국 못 갈까봐 옆연넘은 가고 나는 못 갈까봐 천국 못 교회를 못 끊는 그런 경지 대면 예배 안 하면 천국 못 갈까봐 내 위상 실추될까봐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다 빼고 오로지 성령의 뜻으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정 그러면 돈도 굳히고 헌금 그 내봤자 또 엄한 데 쓰일 텐데 거기 계신 분이 성령 받아서 고룩하는 사람이면 제 말이 안 맞을 겁니다만 아니라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러게 될 겁니다 우린 성숙해질 겁니다 한 번 빛을 받아놓고 성령의 빛 받아놓고 하늘의 은사 맞봐놓고 성령 체험하고 칭위를 체험해놓고 성령 각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보세요 성령의 현존을 한 번 체험은 했어요 일별은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일별에서 성령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하늘의 은사를 맛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진리의 직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진리를 봤을 텐데 그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 이 선한 말씀과 앞으로 세상에서 권세를 펼치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맞봐놓고 이런 말씀과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이해력과 나의 실천력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권능을 맞봐놓고도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 버린다면 성령 한 번 맞봐놓고도 타락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초보결이 배우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젖먹이 단계 영원히 영원히 머물면서 못 떠나겠죠 여기를 이 경우는 지금 성령의 빛을 받아 놓고도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다시는 회개하여 새 사람 될 수 없으니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 버리면요 성령 체험해 놓고도 만약에 타락해 버리면 너는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겁을 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빛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의 빛 받았는데 그걸 능멸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능멸한 거고요 예수님도 능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고 능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값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값진 성령 체험을 못 살려냈다 이런 지금 진리의 그런 이해와 실천으로까지 살려내지 못했다 선한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었다 이거는 그래서 세 사람이 못됐다 성화죠 세 사람이라는 건 거듭나는 칭의 성화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칭의에서 성화로 칭의 칭의 체험만 하고 다시 원위치해버렸다 젖먹이로 돌아가버렸다 이거는요 아직 젖먹이 당긴 사람은 미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정도로 아주 야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와 그 베드로 베드로서 거기서는 두 군데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심각하게 비난합니다 한 번 거듭났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셉니다 왜? 예수님을 능멸했거든요 하나님을 능멸한 거고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초보적 신앙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 성숙한 신앙은요 칭의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뒤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선한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번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안 되면 오히려 이거는 칭의만 하고 성화까지도 안 가면 하나님 능멸한 거예요 칭의도 못했다 완전 점먹이 단계다 그건 할 말이 없고요 그렇죠? 한 3단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점먹이 단계 아니면 성령의 현존을 체험했는데 이걸 못 살려낸 사람 다시 타락해버린 사람 그리고 성령의 현존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이해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칭의에서 성화로 거듭나라는 게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요 들어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메 어떤 것들은 길이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아예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에 뿌렸는데 누구는요? 그냥 생까한 거죠 무시한 거죠 어떤 것들은 도리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즉시 돋아났으나 뭔가 그 말씀 듣고요 성령의 어떤 깨달음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살짝 싹이 즉시 났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바로 해가 솟아오르자마자 말라버려요 이거는 성령 체험을 한 번 했다가 바로 말라버린 경우입니다 다시는 희망이 없죠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떨어져서 자라긴 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온전히 못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요 그러면 칭이가 성화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칭이 성화 영화의 열매를 맺겠죠 더 나아가서 영화의 열매까지 맺겠죠 그렇죠 싹이 난 거는 칭이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성화 영화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까지 간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을 거고 30배 60배 100배니까 그 이상 영화까지 열매 맺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한번 체험 반짝 하더라도 찰나에 반짝하면 싹이 났다가 바로 죽어버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시 성령과 접속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싹이 나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으로부터요 사도바올이 말한 것처럼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사도바올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24시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를 성령이 우리 우리 그 혼과 육의 딱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칭이가 자라가지고 성화 영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실래요 사도바올 얘기 직접 들어보죠 형제들여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소리는요 그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수사 기법 말하는 연설하는 기법 그리고 인간적인 꾀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기 저 특히 그런데요 이 반대예요 지금 교회를 보면요 특히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잘 짜여진 쇼입니다 제스처부터 그 무슨 멘트부터 모든 게요 잘 짜여진 쇼예요 대본 그대로 하는 쇼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보기 좋고 말 잘한다 똑똑하다 은총이 내린다 하는 그것들은요 다 이 헛개비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꾀와 말로 합니다 사도바올은 그렇게 안 했대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본 써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표정 인위적으로 짓고 목소리 깔고 아니면 목소리 약장사처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나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얘기했다 주로 그 주제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맞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실제 예수님이 남기신 행적이니까 그 얘기한 건 맞는데 이거 믿으라는 얘기만 한 거죠 사도바올도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인간적으로 멋지게 설교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냥 오로지 이 얘기만 전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했는지는 나온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도를 전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게 전부지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바올도 그것만 얘기했대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이 떨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사도바올이 그래요 나 말 잘 못합니다 대중 앞에서 그런데 떨면서도 이건 전달해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했다 이겁니다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지혜로 사람의 꾀로 설득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권능을 나타냈을 뿐이다 내 안에서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근거하게 하려함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세련되고 멋진 말 해가지고 감동 주려고 한 적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했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6절로 가면서 뭔 얘기 하나 보죠 6절 지금 여기까지는요 사도바올이 설교 때 주로 어떤 주제로 얘기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것 지금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훌륭한 전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사도바올이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사도바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우리도 성숙한 자들 중에는 신령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그노시스랑 연결되는 건데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한 장차 없어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건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는 암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장차 없어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자녀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달해주는 지혜 왜? 성령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직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영이 임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아는 걸 우리도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아는 걸 나도 안다는 게 진리의 직관이에요 그걸 인간의 언어로 분석하고 분별해낼 수 있고 그걸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고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고요 인간들한테 성령의 지혜 퍼부어주려고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셨는데 누가 와서 열어준 뒤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열어준 뒤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돼서 아버지의 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만약에 한 놈이라도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 우리 혼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감정 오감이 상상할 수 없는 영을 예비해 두었다 하는 게 요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지혜를 얻습니다 인간의 지혜 아닙니다 인간 중에 머리 좋아서 부리는 지혜 그 지혜나 그런 알미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성수관자들은 지혜를 논한다 그 말고 우리도에 반대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사도바올이 반대하면서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얘기하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도 지혜 얘기한다 성수관자들은 지혜 얘기한다 이 소리가 뭐냐면 내가 평생 전하기는 초보적인 교리 십자가의 도만 점먹이들한테 전했는데 우리도 성수관 사람들은 지혜로 깨닫는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초보적 교리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단단한 거 씹을 수 없는 나이라서 초보적 교리를 믿으라고 한 것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지혜를 못 얻어도 구원받을 거라고 믿으면 꽝이다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꽝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바올도 뭐라고 했냐? 나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 믿으라고만 평생 전도했지만 사실 성숙하자들은 지혜를 말한다 우리끼리 점먹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일반 신도들한테 그리고 신도가 아닌 자들한테 전도할 땐 난 그렇게 얘기했다만 우리도 결국은 성령의 지혜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 같이 꿰뚫어 봐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소리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요 끝없이 안 읽어보시면 교회가 산으로 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끝낼게요 18번 끝낼게요 18번 주제가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구절 더 남았네요 그대로 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사정도 인간의 영이 알겠죠 인간 안에 있는 영 I am 자리가 알겠죠 그럼 하나님 사정은 누가 알까요? 지금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정은 누가 알까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둘이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됐거든요 사람의 이런 혼과 육의 속사정도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그런데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속사정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즉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즉 인간을 악으로 부추기는 영적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무슨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인화해서 세상의 영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인간한테 이원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유우지를 부여함으로써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악으로의 부추김이라는 영적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작용입니다 그거를 따로 뽑아서 세상의 영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은 죄악을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중시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 머리 좋은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하는 것이니 성령이 자명하다고 한 그 말을 하고 다녀야지 남들이 말 잘한다 똑똑하다 하는 그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봅니다 신령한 일은 뭐가 알아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 신령한 일은 그 안목이 있어야 알아봐요 무슨 안목? 성령의 지혜를 갖춘 안목 즉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의 일을 알아보는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즉 성령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자, 혈육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수용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미련한 일로 보입니다 왜 저따우로 살까? 한 생을 왜 이렇게 낭비할까? 이해 안 되겠죠 왜?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신령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일 자명하다고 그게 옳다고 선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탐진치로 살면서 영적 식별 능력이 꽝이다 보니까 영적 지능 제가 양심이 지능이다 해가지고 그 짤이 엄청나게 돌던데 그 양심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양심 지능이 성령 지능이에요 성령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게 영적 분별력 영적 식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남을 이것도 성령 받지 못한 자한테 예수님이 당부해 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선악을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아니 성령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거를 내가 뭐 듣고 흔들려야겠어요 나는 성령으로 판단했는데 누군가가 애고로 판단하는 거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이 판단했는데 누가 성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찜찜한데 왜 자명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린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대로 갖고 있다 예수님이 왜 이걸 선하다고 했고 왜 이걸 악하다고 했는지 우리도 알아볼 눈이 생겼다 고린도전서가 죽여요 나중에 꼭 풀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사도바울 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여 내가 신령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녀들이에요 성숙한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으니 왜 사도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고 다녔는지 아시겠어요 신령한 자를 대하듯이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왜 당신들은 육체에 속한 자 혈육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혈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인 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작이 맞는데 아직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있다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우리도 지혜를 영주의자 이상으로 우리도 지혜를 중시하는데 성령의 지혜라야 되고 그 성령의 지혜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다니면 엉터리인 거예요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얻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는 믿음은 유치한 신앙의 믿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 십자가의 믿음을 먹이고 밥 성령의 지혜로 하지 않았으니 성령의 지혜 너희도 선악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도 믿어라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라 예수님 핏값으로 예수님이 다 외상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 이름만 되면 너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라 이거는 젖을 먹인 거지 밥을 먹인 건 아니다 이는 여러분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감당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겁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릴만한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삶의 중요한 그런 지금 모습이 되는 이때 이런 본질을 놓치고 비대면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프 모임은 잘못되어 있고 온라인 모임은 옳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형식에 집착하고 있다 온라인은 안 된다 대면은 해야 된다 비대면은 안 된다 지금 일단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치한 신앙 상태에서 한 명이라도 신자 떨어져 나갈까 봐 지금 절절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신령 환자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대면이니 뭐니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유치한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신령 환자들이 넘친다면 우글된다면 한국은 이미 천국이었겠죠 지상천국이 선포됐겠죠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해야지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혈육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혜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유치한 신앙 단계의 크리스천은 아직 혈육의 자녀일 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전혀 이런 기본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오류에 빠지고 코로나 오니까 심각해지고 온라인 예배 한다니까 또 난리 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코로나 와도 목숨 걸고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천국 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죠 예수님 말씀 성경과 성령 즉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면 여러분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면 그리고 실천하면 끝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게 다예요 성령 받아서 말씀 이해하고 선악 판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업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성도 사도가 돼서 동참해가지고 지상천국 확장에 앞장선다면 이 땅에 지상천국이 그대로 선포될 거고 그리스도의 세상 하나님 세상이 바로 펼쳐질 텐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회개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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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